야야야! 야 미쳤다! 윤찬이는 내꺼야 인마! 쟤가 왜 니꺼야 내꺼지? 이 사람은 지훈 선배예요 내 친구를 왜 니가 소개해? 뭐야? 괜히 나 때문에 질투나서 난리 치는 줄 알겠네 뭐 질투나? 그렇잖아요 시끄러워! 웃는 것만 보여주던데 우는 건 많이 봤다 뭐야? 한이가 좋아하는 건 나뿐인데 뭐 질투나? 뭐 질투나? 뭐 질투나? 뭐 질투나? 그럼 나 서정우 씨랑 확 결혼해버릴까요? 커피 또 마셨어? 마시지 말라 그랬지? 뱃속에 아기한테 해롭다고 뭐 질투나? 나뿐이 뱃속에 이 자리 더 오죤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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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 입 깜짝이야 고민아 너 너무 귀여워 넌 내가 중요해 가을이가 중요해 가을이 잘생겼어요 내가 딴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지 또 나한테 자기를 좀 좋아해달라 그러대 조용한 거 보니까 데이트 잘 되고 있는 거 빨리 안으로 들어가 첫 남자야 와 더블 데이트? 지금 편안 안 갈 거야? 그럼 내가 대신 가볼까? 네가 거기 왜 가? 아 연락하지 말라 그래 내가 놀러 가면 돼 오빠 불러도 돼요? 오빠? 죽었어 맥주네 숨 마시면 안 되잖아 그럼 강우 씨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? 마이찬 무슨 왜 은 찬지가 니 마이찬이야 내 마이찬 아이 그럼 마이찬을 마이찬이라고 부르지 뭐 그럼 뭐 뭐 사과님이라고 부르나? 아!